하이들 딴고양이 향량자인 얘는 뿅뿅자예요 빨리 와 자 얘가 담만 되면 아주 돌변을 해요 야 뿅뿅이 너 샀어? 뭘 잘했다고 이거 네가 오줌 쌌잖아 네 오줌 냄새 맡아봐 네 오줌 엄마가 맨날 이거 맡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혼내도 안 돼요 혼내도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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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따지면 그냥 공주촌을 키워서 그런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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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감이 잘 되는 친구인데 오줌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바삭바 고구마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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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 야 수영아, 엄마한테 오줌 싸지 말라고 또 쐈어.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싸게 시작하게 된 거 다 해봤어요. 베개를 또 막아보고 다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스프레이를 하는 겁니다. 꼬리를 쭉 채우고요. 작게 오줌을 보내는 게 스프레이고요. 독특한 언어로 소통을 하는 어떤 방법이. 아마 전체적인 집안에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달됩니다 보니까 부상에서 한 마리씩 오다 보니까 수가 많아졌고. 처음부터 아마 어머니 얼굴에 스프레이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구석이나 가구나 거기에선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엄마의 얼굴을 했을 때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타락을 보면 너무 맛있을 텐데, 오줌 싸지 말라. 양념을 쫓았어. 매니저가 다행히 엄마의 주방에 찍는 곳에 memberiau 이루는 곳에 가고 있어. 오줌 싸지 말라. 연주에 많은 밀러에 sous이니깐해야 합니다. 정면으로 마치지되면 Sindак아버이 손질이 되었을 거예요. 아이 좋아요 진작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네요 구형이 안 돼요 얘들은 생각을 하는 본능이 또한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엄마하고 둘이 많은 사랑을 혼자만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아마 해피하지 않을까 같이 자자 행복하게 놀자 잘 잘한지? 응 우리ports 오늘의 psych으로iden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